감사합니다. 21번부터 보면 되죠, 그죠? 자, 21번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 1차관이 된다라고 했는데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 1차관이 당연직 위원장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하실 것은 위원장의 임기를 물어볼 수 있거든요. 위원장의 임기는 몇 년인가요? 없다가 정답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임기가 2년이냐면 위원의 임기, 위원장 말고 위원의 임기가 2년이고 위원장은 임기직이 아닙니다. 22.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여기다 별 한번 해 주시고요. 여기는 무슨 제도가 없냐면 부위원장 제도가 없죠, 그죠? 부위원장 제도 없고 여기는 그냥 직무 수행을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대신한다. 23. 공인중개사는 유무상 불문하고 자기의 자격증을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양도는 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죠? 양도하면 아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몇 년 몇 천의 형벌에다가 1년 1천의 형벌에다가 목까지 병과, 자격 취소까지 병과됩니다. 24.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 뉴스 대표 이거는 판결문인데 좀 잘 나오죠? 여기다 우리 별 하나 할게요. 어떤 사람이 명함을 파고 다녔는데 거기 명함의 상호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부동산 뉴스 해놓고 대표 암흑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이 명칭을 사용하는 사람이 뭐일 것이다 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공인중개사. 그래서 이거는 유사 명칭을 사양하는 것에 해당이 되니까 얘는 몇 년 몇 천의 형벌을 받게 되냐면 1년 1천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25. 국장실의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혁공인중개사 등에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사고 예방 교육은 모든 관청이 실시할 수 있고요. 이 사고 예방 교육은 꼭 받아야 되는 의무 교육이 아닙니다. 이미 교육이다. 26. 폐업 후 1년 이내에 우리 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실무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여기다 우리 별 하나만 한번 하겠습니다. 그럼 1년까지만 교육 면제해 주는 거겠죠? 그럼 1년이 지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재작년이죠? 폐업 후 13개월이 지났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폐업 후 13개월이 지났으면 몇 년 지난 거예요? 1년 지났어요. 그럼 어떻게 다시 받아야 되나요? 다시 받아야 됩니다. 27. 고용관계 종료 후 1년 이내. 여기도 우리 별 하나만 할게요. 그러니까 소공이었는데 소공으로 사직을 하고 1년이 지났어요. 그럼 다시 소공이 될 때는 1년이 지났으면 다시 무슨 교육을 받아야 돼요? 실무 교육. 이번에는 중계보존으로 사직을 하고 1년이 지났어요. 그럼 다시 중계보존이 되려고 하면 무슨 교육도 받아야 돼요? 직무 교육.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1년 이내니까 직무 교육은 받지 않아도 된다. 28. 실무 교육을 받은 개공 및 소공은 실무 교육을 받은 몇 년에 한 번씩 연수 교육을 받아야 되나요? 2년마다 한 번씩 받아야 됩니다. 연수 교육 받는 사람들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개공 받고요. 그런데 개공인데 가로 한 번만 열어볼게요. 법인에서는 누가 받아요? 전원 다 받죠. 누구 전원이요? 사원 또는 임원 전원 다 받습니다. 사원 또는 임원 전원도 연수 교육 받아야 돼요. 그 다음 책임자도 받아야 되나요? 그럼요. 책임자도 받아야 되겠죠. 여기다가 소공까지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해요. 뭐 받은 애들은 연수 교육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냐면 실무 교육 받은 애들은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해요. 29.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우리 등록증 교부하기 전에 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판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부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보증이죠. 이거를 하얗는 지호부를 확인해야 된다. 이거를 순서로 한 번 정리해 드리면 등록을 우리가 신청을 하잖아요. 등록 신청을 하면 등록을 하고 통지를 해주는데 며칠 안에 통지해줘야 돼요. 7일 이때 7일 내에 정확히는 등록증을 주는 게 아니라 뭐를 해주는 거냐면 통지만 해줘야 돼요. 뭘 통지할까요? 등록번호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등록번호를 내가 통지받으면 보증을 설정을 하고 이 보증 시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증 설정을 했는지 확인해 보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뭐를 교부한다는 얘기죠? 등록증 교부 이렇게 순서 기억해 주시면 되고 30번 법인인 개공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상법상에 회사 괜찮고요. 회사도 괜찮고 그 다음에 협동조합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회사하고 협동조합의 차이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회사는 뭐 중심의 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본중심 돈중심 그리고 협동조합은 사람중심의 법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개업을 하실 건데 법인으로 개업을 할 거예요. 법인으로 그런데 내가 돈이 없어 돈이 한 천만 원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얼마씩 투자해가지고 천만 원씩 몇 명이 투자해? 다섯 명이 그래서 뭐를 만들어요? 좋아.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고 나는 그냥 혼자 할래. 5천만 원 다 내서 내가 할래. 그러면 뭐가 적당해요? 회사. 이걸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얘는 안 된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얘는 영리, 비영리 나눌 때 뭐에 들어가요? 비영리 법인입니다. 얘는 뭐 조은이라는 그런 법인이기 때문에 영리를 추구하는 중개업과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협동조합 중에서 되는 법인과 안 되는 법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사회적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안 되고 이 말이 없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1. 법인인 개공의 대표는 공인중개사여야 하죠. 당연히. 그리고 대표자를 제외한 아니면 포함한. 제외한. 이 자리 아주 잘 나오는 표현이고요.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달리 말하면 몇 명 중에 한 명꼴 세 명 중에 한 명꼴로 자격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사례 한번 들어볼게요. 법인인데 대표 한 명 있어요. 대표 빼고 임원이 한 명 있습니다. 대표 빼고 임원이 한 명 있거든요. 얘 자격 필요해요? 아니면 없어도 돼요? 있어야 됩니다. 한 명이면 한 명 다 있어야 돼요. 두 명이면? 한 명이요. 세 명이면? 한 명이죠. 좀 어려운 거. 네 명이면? 두 명.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잘하셨어요. 32. 소공은 자신의 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왜 없을까요? 소속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럼 얘가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떼죠? 이거 어떻게 떼요? 이거 어떻게 떼냐면 사직하고. 사직하면 얘가 뭐가 되신 분이. 그냥 공인중개사가 되면 상관없습니다. 33.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이 사무소를 개설하라는 경우에 그 법인의 대표자가 반드시 모여야 한다.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자, 우리 공동대표 가능할까요? 두 명이 다 대표할 거예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자, 이럴 때는 둘 다 자격이 있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대표라는 타이틀이 붙으면 두 명 다 뭐 있어야 돼요? 자격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34. 개공이 등록의 결격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의 등록은 취소된다. 34번이 별 다섯 개. 자, 우리 개공인데 뭐에 걸렸대요? 결격사유에. 그럼 주어가 개공으로 나오면 등록이 먼저, 결격이 먼저. 자, 다시 주어가 개공으로 나왔잖아요. 개공이 결격사유에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럼 뭐가 먼저? 등록이 먼저. 그 말인 얘가 개공이 될 때는 뭐는 없었어요? 결격사유는 없었고 후발적으로 결격이 오면 그의 등록은 당연히 뭐 한다는 거예요? 취소된다. 꼭 기억해 주시고. 3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료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유예기간 중에 있으니까 안 되겠죠. 그런데 유예기간뿐만 아니라 플러스 몇 년간 결격이죠? 2년간 결격이기 때문에 이 2년 지나기 전에는 계속 할 수 없는 거예요. 36. 개공은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두 대에 한 개의 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이게 소위 말하면 주사무소 얘기하는 거예요. 주사무소는 전국에 몇 개만 둘 수 있는 거예요. 단 하나만 둘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법인은 시군구마다 뭐 하나씩 둘 수 있냐면 분사무소를 하나씩 둘 수 있는데 이 분사무소 쪽에서 출제 굉장히 잘 되죠. 뭐를 조심하셔야 되냐면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포함 제외 여기는 빼고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은 몇 개소를 둘 수 있다는 거죠? 한 개는 둘 수 있다는 거죠. 두 개는 안 되고 한 개는 둘 수 있다. 38. 개공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공과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거를 소위 말하면 무슨 사무소가 되냐면 공동사무소 이렇게 표현할 때 옛날에는 합동사무소 이랬는데 법무사들이 막 이의제기해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공동사무소로 바꿨어요. 합동사무소 하면 왠지 변호사나 혹은 법무사 사무소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 이름을 바꾼 겁니다. 39. 법인인 개공이 등록한 청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두기 위해서는 등록한 청에 뭐 해야 됩니까? 신고. 여기서 말하는 등록한 청은 어디 관할하는 등록한 청이냐면 주사무소 소재지. 주사무소 소재지 쪽에다가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사무소 소재지 이러면 안 되고 주사무소 소재지에다가 신고. 40번. 여기는 이 부분에다가 밑줄 한번 해주시고 별. 이런 표현을 이쪽 선생님이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특수법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특수법인 하면 떠오르는 법인이 뭐가 있어요? 농협이요? 농협하면 안 되고 정확히는 지역농업협동조합. 농협은 맞긴 한데 협동조합. 지역농업협동조합을 얘기하는 건데 시험에는 예라고 나올 수가 있고요. 이렇게 주는 확률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견을 할 수 있는 법인이라면 지역농업협동조합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얘가 등록을 하고 아니면 등록 없이 등록불요. 필요 없다. 등록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얘는 업무보증금이 얼마 이상이요? 2천 이상이요. 이거 두 가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해서 얘는 분사무소를 둘 수는 있는데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이거 좀 중요하고 41. 개공원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안에 이전신고는 4, 5, 10일입니다. 10일 중요하고 국토불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청의 이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전전, 이전후 이렇게 나뉠 때는 어디에다가 신고해야 되냐면 이전후 42. 등록한 청 관할 지역 내에서 이 말은 어디서 이전했다는 거예요? 관내에서, 김포시 안에서 우리 김포에도 구가 있나요? 아, 구 없으면 김포 안에서 움직였다. 김포 안에서 움직였다. 이러면 이거는 그냥 종전 김포시장한테 신고하면 되는데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변경사항이 뭐 있어요? 소재지 있잖아요. 소재지를 적어서, 수정해서 교부하거나 여기서 교부하거나 재활용인데 돈 받고 안 받고 관청에서 행정수수료 받고 안 받고 안 받고 무료로 진행하거나 왜 안 받아요? 그 재활용이니까 원래 종이 그런데 등록증을 재교부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때 제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유료 이건 왜 유료? 이건 종이값 받아야 돼 무조건 종이값 받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관할 지역 외로 움직였다 그럴 수 있잖아요 좀 멀리 김포에서 서울로 강석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문장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 이 말은 들어가면 안 돼 등록관청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는 무조건 뭐? 그때는 무조건 재교부를 해야 됩니다 43 이전신고할 때 등록증을 제출해야 된다 무조건 제출해야 됩니다 전부 무엇 때문에? 이거 소재지 바꿔야 되잖아 소재지 바꿔야 되니까 44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로 이전신고를 하는 경우라고 지금 한 장 넘어갔나요? 이전신고를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 지연되는 사유 이거를 적어서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건축물대장에는 아직 기재는 안 됐는데 사용승인은 됐어요 사용승인이라는 건 행정처분인데요 어떤 의미예요? 얘가 사용해도 괜찮아 그러면 얘는 적법한 건물이다라고 볼 수 있나요? 예 적법한 건물입니다 그러면 아직 뭐 되지 않았어도 대장에 기재되지 않았어도 소위 말하면 등록되지 않았어도 뭐만 되면 사용승인만 되면 괜찮아요 그러면 사무소로 등록할 수 있다 45 등록한 청은 분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처 분사무소 이전전 이전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한다 여기 주어 등록한 청은 어느 등록한 청이에요? 주사무소죠 당연히 주사무소 사례 하나만 드려볼까요? 여기다가 목포시에 있던 분사무소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로 이전했습니다 뭐가 이전했냐면요 분사무소가 이전한 거예요 분사무소가 신고 어디 있다 해요? 목포 아니고요 해운대구도 아니에요 그럼 어디다 신고해? 주사무소 주사무소 어딘지는 모르지만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닌 거예요 그럼 이제 얘가 신고를 받았잖아 그렇죠? 그러면 얘한테도 알려주고 얘한테도 알려는 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목포시장한테는 뭐라고 알려줘요? 이전했다고 얘는요 이전왔다고 그래서 앞으로 관리를 잘하라고 그래서 통보는 해줘야 됩니다 이 통보는 누가 해주는 거냐면 주사무소 등록한 청이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다가 신고하는 거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도 신고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분사무소이기 때문에 분사무소는 무조건 어디다가 신고해야 돼? 주사무소에다 신고 여기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대신 알고는 있어라 라는 의미로 통보만 해준다 46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는 주된사무소 소재직 관할하는 등록한 청에 이전 신고해야 된다 여기서 말씀드린 거고 47 중개사무소를 등록한 청 관할 지역 외에 외자에다가 동그라미 한 번만 해볼게요 포인트는 이 외자가 포인트죠 이렇게 이전하게 되면 이제 신고를 무조건 어디다 해야 되냐면 이전 후 관청 그런데 이전 후 관청은 신고만 받았지 개공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뭐를 좀 넘겨 받아야 되냐면 서류를 우리 관련 서류를 송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에서 한다 아니면 이전 후에서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전 후에서 어떻게 알고 하느냐 이전 전 관청에서 어디로요? 이전 후 관청으로 서류를 송부합니다 이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행정처분 받아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부 보내준다 48 공인중개사가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주어가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죠? 주어가 공인중개사예요 그런데 등록을 안 했대요 그 사무소의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과 중개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왜 없을까요? 얘가 개공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뭐하고 이런 명칭을 쓰는 건 상관이 없어요 등록하고 쓰는 건 상관없죠 49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관련 법령에 따른 5개 광고물을 설치할 때에는 그 광고물에, 즉 간판에 누구의 성명을 꼭 표기해 줘야 돼요 개공의 성명 사이즈는요? 사이즈는 7에서 30mm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럼 얼마? 인식 가능한 크기 참고로 7에서 30mm는 언제 쓰이는 숫자죠? 인장 사이즈입니다 50번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역시 이제 등록을 안 했대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 이거 써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쓰면 안 되는 명칭을 사용했죠? 그럼 등록관청은 그 명칭이 사용된 간판 등에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여기 주어에다가 별 한번 해 주시고요 이 자리에 시도지사 잘 나오죠 시도지사가 철거를 명하지 않아요? 그럼 누가 명령하죠? 등록관청이요 이 명령을 받고 철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집행 이때 대집행할 때 쓰이는 법은요? 행정대집행법입니다 민사집행법 아니고 행정대집행법 51.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대상 인이든 아니든 사업계획승인대상 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무엇을 할 수 있냐 그러면 분양대행을 할 수 있는데 분양대행은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뭐하고 뭐하고? 주택하고 상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재작년에 보인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이 두 개를 섞어서 냈습니다 섞어서 나오면 어떻게 나와요? 주상복합건축 이렇게 나온 적이 있단 말이에요 재작년에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따로따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조심하실 거는 토지는요 토지는 안 돼 주택하고 상가 근데 여기서 보면 사업계획승인대상이 아닌 이거는 세대수 차이만 나는 거예요 30세대 30호 이상이면 사업계획승인대상인데 뭐 상관없이 그냥 다 할 수 있다 세대수가 많든 적든 55. 주상복합 여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상복합건물에 분양대행 할 수 있다 그랬죠 관리대행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는 거에 들어갑니다 53.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업무 자 여기다 우리 별 두 개만 잡을게요 정확하게 기억하실 건데 용역의 알선 할 수 있나요? 예 근데 뭐가 안 되죠? 용역 업을 직접 수행하는 건 안 돼요 자 그러면 약간 좀 헷갈리는 질문 한번 소개할게요 용역의 알선 업은 어때요? 해도 돼요? 아니면 안 돼요? 됩니다 자 계속 틀리고 있죠 그렇죠? 왜 이거 해도 되냐면 알선을 업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겸업으로 하는 거니까 안 되는 게 뭐죠? 용역 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알선을 업으로 할 거잖아요 여러분 한 번만 할 거에요 계속 할 거에요 계속 알선을 업으로 하는 거에요 자 분양 대행 한 번만 할 거에요 업으로 할 거에요 업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분양 대행 업 괜찮아요 그렇죠? 자 54. 부동산 이용 개발에 관한 상담 상담업 해도 됩니까? 예 상담 상담업 다 됩니다 이거를 경업할 수 있죠 상담은 누구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불특정 다수 불특정 다수 개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뭐냐면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부의 제공 55. 중개호존뿐만 아니라 소공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본다 55번 별 2개 여기서 핵심어는 뭐에요? 본다지 본다 본다 추정한다 이러면 안 되고 간주 본다의 의미 그래서 본다라는 어떤 느낌은 개공이 그래서 책임을 지라는 거에요 말라는 거에요? 책임지라는 거죠 어떤 책임을 져요? 모든 책임을 줍니다 민사, 형사, 행정상 책임을 다 져야 돼요 56. 개공은 소공을 고용한 경우 업무 개시 전에 등록한 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여기다 우리 별 한번 잡아주시고요 고용신고는 뭐하기 전에 해야 돼요?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됩니다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종료일로부터 10일 안에 여기도 별 다시 고용신고 언제까지요? 업무 개시 전 누구 기준? 개공 기준 아니면 고용인 기준? 이건 고용인 기준 고용인 업무 개시 전 그리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종료일로부터 10일 안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57. 고용신고는 전자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고용신고는 전자적으로 가능하고요 58. 소공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 요청 자격 확인 요청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줘 이걸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새로 만들어졌는데 이것 때문에 없어진 조문이 하나 있어요 뭐가 없어졌냐면요 뭐를 첨부하는 제도 자격증 원본 사본 사본을 원본은 안 내고요 사본을 첨부하는 제도가 없어졌어요 뭐 하면 되니까 이제 확인 요청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자 60번 중개행위를 한 소공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단락을 끊고요 자 아주 중요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소공이 계약서 작성할 수 있어요? 자 의문가요? 아니면 의문은 아닌가요? 의문은 아닙니다 소공이에게 작성의 의문은 없습니다 근데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 거죠 권한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자 우리 소공은 계약서를 꼭 써야 되거나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야 할 의문은 없습니다 다만 작성할 수는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작성했대요 그러면 이 표현 자체가 해당 업무를 수행한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겠어요? 안 져도 되겠어요? 책임 져야지 그래서 뭐하고 뭐해야 돼? 서명, 민나린 해야 된다 서명, 민나린은 두 가지 해야 됩니다 거래계약서에도 해야 되지만 어디에도요 확인설명서에도 서명, 민나린 같이 해줘야 되는데 꼭 기억할 거는 소공이 서명, 민나린 할 때에는 조건이 있어요 언제만 이 표현, 중개 행위를 했을 때만 안 했을 때는요? 안 하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 이제 소공으로 취업할 수 있잖아요 소공으로 취업하는데 갑자기 여러분 고용한 계공이 뭐라고 하냐면 야 여기다 좀 사인 좀 할래? 이렇게 사인 좀 하래 왜요? 그랬더니 그래야 좀 폼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계공들이 있어요 폼나니까 너도 사인해 그래가지고 이제 소속범인 위해서 사인을 했는데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사건, 사고가 터져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배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왜 계공 이거를 사인하게 만들었냐면 자기 혼자 책임지기 싫으니까 그런 계공들 굉장히 많아요 실무에 나가면 조심하셔야 되니까 뭘 조심해야 되냐면 사인은 절대 안 하는 걸로 대신 언제 해야 되겠어요? 내가 했을 때는 해야 되겠죠 내가 했을 때는 자 61, 중계보조원의 중견과 관련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표현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과실로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를 고용한 계공뿐만 아니라 중계보조원도 책임이 있어요? 아니면 중계보조원은 책임이 없어요? 있어요 연대에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연대에서 책임이 있다 자 이 표현에다가 별 하나만 잡으세요 이렇게 주면 이 지문 자체를 틀렸다고 하시면 안 돼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문제가 용어의 정의 문제다 그러면 이 표현이 나오면 틀리는 거죠 그죠? 근데 용어의 정의 문제가 아니면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것도 넓게 보면 업무하고 관련된 거거든요 자 집을 보여주는 게 단순한 업무거든요 집을 보여주는 거 그러면 그게 중계보조원과 관련된 거야? 관련이 없는 거예요 관련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62. 중계보조원의 인장등록의 의무와 중계대성물의 확인설명 의무가 없다 얘는 다시 말씀드리면 중계보조원 자체를 수행할 수 없으니까 인장등록이나 확인설명 의무 이런 것들은 없죠 63. 개공이 소공을 고용한 경우에 개공 및 소공의 자격증 원본을 개시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원본 개시하는 거 맞죠?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느 사무실에 가봤더니 자격증이 두 장이 걸려있어요 하나는 개공 거 같고요 하나는 소공 거 같은데 질문 누가 걸어야 돼요? 개공이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공의 자격증을 소공이 건다? X 누가 거는 거예요? 개공이 그러니까 소공 뭐 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거는 거죠 만약에 소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시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누구한테 부과? 개공한테 소공한테 부과하는 거 아니고 64. 등록의 결격 사유 중에 2법 위반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는 개공이 사용주로서 양벌 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 별 2개 별 3개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 양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누구 때문에 같이 처벌받는 거? 고용인이 잘못해서 개공이 같이 처벌받는 거 양벌이잖아요 그런데 양벌로 개공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이게 개공 잘못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랬을 때는 뭐에 빠트리지는 않겠다 결격 사유에 그래서 얘는 이런 경우에는 뭐는 취소되지 않아요 등록 취소는 되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결격이 아니니까 대신 뭐는 내야 돼? 벌금은 내야 되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누구 잘못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을 받았으면 아니 아니 반대로 개공 본인 잘못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그럴 때는 뭐에 걸려요? 결격 사유에 걸려서 등록도 취소되는데 고용인 때문에 받은 거는 결격이 아니다 아주 중요한 65개공의 인장 등록은 개소등록과 같이 할 수 있다 같이 할 수 있어요? 이거는 편의를 봐주는 거예요 늦어도 언제까지는 해야 되고요 업무 개시 전까지는 반드시 해야 되고요 같이 할 수 있습니다 66번 법인의 인장 등록은 이거 66번 별 2개 아주 잘 나옵니다 법인의 인장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대신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법인의 인장 등록은 어떤 거를 등록하죠? 대표자의 인장 아니면 법인의 인장 법인 인장을 등록을 합니다 법인 인장 이게 법인 인감인가요? 법인 인감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법인은 이걸 내면 돼 이걸 내면 된다 따로 도장을 갖고 가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개인들은 개인들 우리 개인인 개공이나 소공 있잖아요 그러면 개인들은 인감 도장을 등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장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67번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으로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법인의 누가 보증하는 대표가 보증하는 여기도 별 2개 잡을게요 법인이 보증하는 액스 그러면 누가 보증 대표자가 보증하는 꼭 기억해 주셔야 해요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선택성을 주는 겁니다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고요 선택성을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뭐하고 뭐 중에 선택 분사무소 인장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거를 등록해도 괜찮아 어차피 분사무소도 법인이니까 이거나 아니면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중에서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 선택할 수 있다 분사무소 인장은 어디다가 등록하나요? 주된 사무소 68 인장을 변경하면 변경글로부터 며칠 안에 7일 안에 아주 잘 나오죠 가로 넣기로 잘 나옵니다 69 분사무소 인장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사무소 등록관청에 여기도 별 하나 한번 해 주시고요 아주 잘 나오고 70번 소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여 인장에 관련해서는요 무조건 정지를 먹어요 인장에 관련한 제재는 정지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주어에 따라 달라져요 주어가 만약에 개공이면 인장에 관련한 의무 위반했어요 그럼 무슨 정지? 업무 정지 주어가 소공이면요 자격 정지 이렇게 받으면 돼요 자격 정지 자격 정지든 업무 정지든 끝의 어미를 끝의 말을 기속적으로 주면 안 되고 재량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받을 수 있다 받아야 한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71번 개공이 아닌 자는 개공이 아닌 자는 광고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거 하면 어떻게 됩니까? 1년 1천이에요 자 1년 1천인데 안 된다 1년 1천인데 이 사람들 신고하면 돈 주나요? 그 이름이 뭐죠? 포상금 나옵니다 포 라고만 쓸게요 포 여기 별 자 개공이 허위 물건을 광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개공이 없는 물건을 광고 이런 거를 부당한 광고라고 하는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포상금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오고요 광고 중에서 유일하게 포상금 나오는 게 얘입니다 아닌 자가 뭐 하는 거? 아닌 자가 광고하는 거? 아닌 자가 광고하는 일이 많아요? 적어요? 많으면 안 되는데 적어야 돼요 많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찾아서 신고하시면 되는데 제가 보니까 유튜브에 많이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유튜브에 뭐 가령 뭐 그 어떤 물건을 막 이렇게 촬영해가지고 올리는 사람들 보면 그 상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개공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런 거 신고하면 얼마를 주냐면 얼마 주죠? 포상금은? 50만 원 자 신고관청 3개 얘기해 볼게 어디다 신고하셔야 돼요? 등록관청 신고센터 수사기관 그렇게 3개 자 72 개공은 의뢰받은 중계대상물에 대해서 표시광고를 할 때 이 사람 언급하면 안 돼 중계보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이거 명시하면 제재 명시 백과예요 백과 중계보존 명시했다 그럼 100만 원의 과태료 주어가 개공이니까 1년 1천 이렇게 돌아가면 안 돼요 표시광고에서 1년 1천은 얘만 받아 얘만 아닌 자만 아닌 자가 어쩌고 저쩌고 했대 그러면 몇 년 몇 천의 형벌? 1년 1천 74 인터넷을 이용한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인 기본 계획서에 따라 3개월마다 기본 모니터링 여기다 별 모니터링은 두 가지가 있는데 무슨 모니터링과 무슨 모니터링이 있을까요? 기본과 수시가 있는데 기본이 좀 잘 나오죠 기본 모니터링은 얼마에 한 번씩? 달리 표현하면 분기별로 아주 좋아요 분기별 안 돼요 맞고 반기별 이러면 틀려요 반기가 얼마예요? 실제로 작년에 6개월 이렇게 나왔다 6개월은 아니고 3개월 75 국장은 인터넷 모니터링 관련해서 이런 준수하는지 여부를 기본과 수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요 76번 중개사무소 명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표시광고를 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까 얘기한 대로 광고 관련해서 포상금은 언제만 나오는 거예요? 아닌 자가 광고했을 때 이때만 포상금 나옵니다 77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여기다 별 무슨 얘기냐면 초과가 중요하죠 3개월까지 3개월까지만 내가 쉬려고 해요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하고요? 뭐 할 때만? 초과할 때만 초과할 때만 미리 신고해야 되고요 미리는 사전 신고해야 된다는 얘기죠 78 개공이 2개월의 휴업을 하려는 경우에 신고할 필요는 없다 없죠 3개월까지 안 해도 괜찮아요 3개월을 초과할 때만 신고하면 됩니다 79 6개월을 초과하여 여기다 우리 별 하나만 잡을게요 원래 휴업은 몇 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어요 6개월 이내 그런데 6개월을 초과하려면 원칙은 안 되는데 할 수 있는 예외가 좀 있죠 그 예외 한번 볼까요? 취하 학교 들어가는 거 근데 뭐 있어요? 요양 그리고 이병 군대 가는 거 임신 출산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초과할 수 있다 반대로 이런 사유가 없으면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거 사유 없이 6개월 초과했다 그러면 뭐라고요? 임치? 임치가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상대적 취소 상취 혹은 임치 같은 말이에요 업무 정지라고 나와도 괜찮아요 요거는 재량적인 거니까 80번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 얘가 의외로 잘 나오는 질문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주된 사무소는 본점이잖아요 그죠? 본점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분사무소는 지점 같은 거거든요 지점 하나만 휴업해도 되니?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 가능합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81 중개사무소 개설금 넣고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개공이라도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이번에 합격하셔가지고요 내년 1월 1일 날 등록을 했어요 등록만 했어요 내년 1월 1일 날 근데 업무를 막 하려고 하는데 누가 점 좀 한번 보래 점 점집에 갔어요 점집에 갔더니 이제 3월 넘어서 일을 하래 3월 넘어서 그래서 4월 1일 날 4월 1일이면 몇 개월이 지났어요 3개월이 지났잖아 이때 개시를 하라는 거예요 점쟁이가 그래서 이때 업무를 개시했어요 이 말이야 이 말이 실제 실무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러면 관청에서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 있잖아요 몇 개월을 초과하도록 3개월을 초과하도록 이러면 봐주면 안 돼 왜 봐주면 안 되냐면 얘가 뭐 할 생각이 없다고 보는 거야 일할 생각에 그래서 이거를 무단 휴업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럴 때는 얼마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미리 뭐 해야 돼요? 신고해야만 과태료를 면할 수 있습니다 82 재개 신고는 변경 신고와 같이 전자무수연 신고를 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재개 신고를 하는 의미 의미가 뭐예요? 재개 신고 등록증 찾아오는 거 변경 신고를 하는 의미는 기간을 연장하는 거죠 기간 연장 나 좀 더 쉽게 얘는 왜 한다고요? 등록증을 찾아오는 거 회수 뭐 이런 의미예요 근데 얘가 좀 어려워 뭐가 어렵냐면 찾아와야 되니까 뭘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전자적으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법에는 된다고 돼 있다면 어떤 의미냐면 재개 신고를 여러분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재개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언제 그 등록증 찾으러 갈 때 어디에서 아니 아니 내 차에서 버스에서 가자마자 내가 등록증 찾아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뭘로 전자 신고를 했어요? 이제 핸드폰으로 전자적인 재개 신고를 했죠? 찾아오는 거는 본인이 찾아와도 괜찮아요 아니면 공무원들이 그런 걸 해주는 시청이나 구청이 있는데 재개 신고만 하고 등록증은 택배 서비스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격증도요 어디 가서 찾아야 돼 원래는? 도청에 가셔야죠 도청 여러분은 도청에 가셔야 되거든 경기도청에 가셔야 되는데 작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그 집으로 보내줬어요 그 대신 신청을 해야 돼 택배 신청 그럼 보내줬단 말이에요 관청에서 뭘 보내줄 때 택배 서비스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찾아오는 거는 전자적으로 신고하고 찾아오는 거는 다른 방법으로 찾아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이해되셨죠? 이거 두 개 꼭 기억하고요 83 휴업 기간 변경 신고를 하려면 등록증 없이 왜 등록증 없이? 이미 가했죠 이미 가했으니까 84 재개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여기 즉시라는 표현이 only 우리 중개사법에 딱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즉시가 딱 한 번 다른 데서 즉시 나오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데 즉시가 한 번 더 나온 데가 있어요 어디 나오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 나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 어디에 나올까요? 이거 맞추시면 제가 합격한다고 선언해 드릴게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 즉시가 한 번 더 나와요 이행 강제금 정답 이행 강제금 부과를 뭐 하면? 즉시 중지한다 뭐 하면 즉시 중지해? 이행 들어가면 그러면 즉시 중지 그러니까 두 번밖에 안 나오는 거지 공인중개사법에서 한 번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 한 번 그러면 다른 데서 이 즉시라는 표현을 쓰면 무조건 X 그러면 시간의 긴박성을 나타내는 수식어는 뭐가 있어? 이거 말고 지체없이가 있죠 그리고 지체없이하고 조금 다른 말입니다 이게 외국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데 즉시하고 지체없이가 뭐가 빨라요? 이게 훨씬 빠르죠 이거는 원어민들만 알 수 있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 애들은 알 수가 없죠 이게 훨씬 시간의 긴박성이 빠른 거고 이건 잘 쓰지 않은 거예요 반대로 지체없이는 12번이나 나옵니다 그건 아실 필요가 없어요 이건 지체없이 아니라는 거 자 85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공은 다른 개공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뭐를 금지시키는 거냐면 이중 소속 금지 폐업신고는 수수료 납부사항이 아니다 수수료는 무슨 값을 내는 거냐면 종이값 그러니까 이제 수수료를 낸다 이러면 종이값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등록 신청할 때 돈 내야 되나요? 무슨 값? 등록증 값 등록증 값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면 돈 받죠? 무슨 값? 설치 신고 확인서 값 자격증 교부 비용 받나요? 그때는 안 받아요 그때는 왜 안 받느냐 하면 응시료에 포함 유일하게 포함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 받아요 이거는 이제 수수료 종이가 받고 87 개공인 등록관청의 파업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 이거 철거 안 하면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간판 철거해야 되는 거 폐업 있잖아요 그렇죠? 폐업 중개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공에게 거래 예정 가격을 기재한 일반 중개 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여기 일반 중개 계약서 앞에 예정 가격에다 별 중개 계약서를 쓰는 시점은 중개가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거래 계약서가 아니고 중개 계약서잖아요 그러면 완성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됐으니까 예정 가격이라고 붙어요 89 일반 중개 계약서는 국장이 정한 표준서식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표준서식 있는데 단지 뭐가 없을 뿐이에요 사용의 의무가 없을 뿐입니다 전속 중개 계약서는 있는데 의무도 있고 90 전속 중개 계약은 의뢰인이 중개될 상물에 중개를 의뢰하기 위해 특정 개공을 정하여 여기다 우리 별 하나만 잡을게요 특정한 개공을 정하여 몇 명한테만 단 한 명한테만 그 물건을 한정적으로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말한다 91 개공이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이상 여기서 우리 별 하나만 해요 의뢰인이 이거 좀 비공개로 해주세요 비밀스럽게 이렇게 요청하지 않는 한 며칠 안에 공개를 해줘야 되냐면 7일 안에 공개를 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시험 지문에 지체없이 공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체없이 공개 못해요 왜 못하냐면요 물건을 공개하려면 뭐하고 공개해야 돼 조사 확인을 해야 되니까 지체없이 공개는 아니고 7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이거 위반하게 되면 여러분 표현대로 임취 내지는 상취가 있습니다 여기도 별 하나만 잡아줄게요 92 개공이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면 얼마나 자주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제해줘야 될까요? 2주에 한 번씩 여기 문서에다가 별 하나만 해주시면 되겠어요 구두로 통제하면 되나요? 안 돼요 문서로 2주에 한 번이니까 며칠에 한 번꼴 이상 14일에 한 번꼴 이 정도 되면 되겠죠 7일하고 2주에 한 번하고 위치 바꾸는 경우 조심하셔야 돼 7일하고 14일 위치 바꾸는 거 93 개공의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계약서를 전속 중개 계약서 몇 년 보존하나요? 3년 일반 중개 계약서는? 없고요 확인 설명서 3년 거래 계약서만 5년 94 당사자가 된 약정이 없는 한 전속 중개 계약의 유효기간은? 몇 개월로 한다? 3개월 얘도 아주 중요합니다 반대로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는 거죠 약정이 우선 아니면 3개월이 우선? 약정이 우선입니다 약정이 우선이고요 따라서 얘는 임의규정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이유 3개월을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정보 공개는 며칠 안에 하죠? 7일 그런데 합의에 의해서 10일 내에 공개하기로 했어요 합의하에 그래도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안 됩니다 강행규정이라서 안 되고요 얘만 임의규정인 거죠 얘만 임의규정 95 개공이 국토부령에 정하는 전속 중개 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래 전속 중개 계약서는 이거 꼭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의하지 아니하고 이러면 업무 정지 그러니까 이렇게 서면에 관련된 제재는 다 정지예요 이 서면과 관련한 제재들은 96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개공이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이것도 우리 별 하나만 할게요 이거 절대로 공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인적 사항 개인정보잖아요 공개하면 안 돼 절대적 공개하면 안 되고 다만 이제 그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뭐 이것도 잘 나오고 이것도 잘 나오는데 그러면 공시지가의 경우 공시지가의 경우 매매를 위하는 전속에서는 공개하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공개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공개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매매의 경우에는 그런데 뭐의 경우에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의적 공개 사항이다 그러니까 공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매매는 무조건 해야 되고 97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 설명 사항을 확인 설명서로 작성하여 시점은 확인 설명서를 언제 쓰느냐 중요합니다 언제 작성하는 거냐면 중개가 완성이 된 이후에 쓰는 거예요 완성이 된 이후에 그리고 확인 설명서를 작성을 해서 일방에게 줄 거예요? 아니면 쌍방에게 줄 거예요? 쌍방에게, 쌍방 별 두 개 매도 매수, 임대, 임차인 모두에게 주고 원본, 사본, 전자문서 중에 택일해서 몇 년 동안 보존한다? 3년 동안 보존한다 98 해당 중개 행위를 한 소공이 있는 경우에 이 표현이 중요하다 그랬죠? 이 표현이 앞에 나오면 소공이 뭐 해야 돼요? 서명, 민나린 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요? 안 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거 하면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99 근저당이 설정이 됐대요 그러면 우리 뭐만 설명하면 좋하냐면요? 채권 최고의 설명하면 좋한 것이고 여기다 별 피다무채무회까지 조사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는 없다 조사 확인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얼마인지 조사 확인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설명할 의무는 없다는 거지 이해 되셨죠? 그러니까 너가 조사는 해 그 대신 설명하지 마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왜 설명하는 게 안 하는 게 좋으냐면 오해할 수 있거든요 손님은 그러니까 사실은 예를 들어서 5억이 채권 최고의 대회에 있는데 원금이 1억이에요 5억이 채권 최고의 대회에 있는데 원금이 1억입니다 손님한테 원금이 1억밖에 안 돼 이런 설명은 아마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아마 안 돼? 찰 수 있으니까 그럼 개공은 확인은 해봐야지 확인은 하는 건 좋지만 설명할 필요는 없다 오해할 수 있으니까 손님은 100번 국장은 개공이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형을 권장할 수 있다 이거 별 두 개 잡을게요 100번에 아주 중요한데 거래계약서는요 표준 서식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표준 서식은 없는데 표준 서식은 없거든요 그런데 권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 권장하고 있나요? 권장하고 있지 않나요? 자 여기 써놨는데 표준 서식이 없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안 하고 있는 거야 다시 거래계약서는 표준 서식을 뭐 할 수 있어요? 권장할 수만 있어요 그런데 권장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무슨 서식을 써? 이미 서식 내가 만들어서 내가 만들어서 나 그런 거 못 만들어요 그러면 협회에서 만들어놨어요 그대로 그냥 다운받아서 쓰시면 되는데 유일하게 표준 서식이 없는 거 다른 거는 이거 말고 다른 거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얘만 표준 서식이 없습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뭐만 없다고요? 거래계약서만 두 개만 더 할게요 우리 개공이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은 정해져 있지 않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권장은 할 수 있어요 102 개공은 중계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점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조건을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완성된 때 이때 써라 이런 시점 아니면 이 완성이 됐을 때만 쓰고 너가 완성 안 한 거는 쓰지 마 이런 어떤 의미일까요? 조건이에요 시점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뭐 하지 않은 계약서는 써주면 안 돼 중계하지 않은 계약서는 써주면 안 돼 내가 중계도 안 했는데 써달라고 하면 못 써준다고 하셔야 됩니다 실제 실무에서 이런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시겠습니다 네 예정입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